자 오늘 카드 리 유리영준 선수가 잘해줘야 됩니다. 자 두 팀의 첫번째 매치 첫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해주고요. 전우 좌우를 틀어놓는 그런 강력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걸 애상을 하고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유나리 앞서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범실이 지금 네네 떴습니다. 유나리의 서브 득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죽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뜨네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네네. 그러니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 3회 5대4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어 좋아요. 지금 몇 번은 뭐 서브 득점이나 뭐 이런 걸로 났기 때문에 초보를 안 했어요. 몇 번 랠리에서는 자 길어서 선수는 판단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안 깎이고요. 자 달리였고요. 아 살짝 깠는데 6대6입니다. 8대8 발리 8대8 발리 에이 포인트 리드 자 걸렸 공격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포인트 상황 레츠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9대 10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캐널 듀스입니다 강하게 레츠 에W 이 레츠에 자 수비 선수와 류영주 이게 첫 번째 경기에서는 리시브 면에서도 좀 범실이 많이 나왔고 또한 유나린 선수의 공격에도 많이 저지를 다했고 아 네트 아 성공하네요 날리로 넘기려고 해 하 걸렸어요 윤아린 선수가 조금 더 테이블에 붙어 줘야 되고요 회전이 많지 않으면 수비 선수가 초보를 안할때도 있네요 처음으로 에이스에 위치해서 이번 시즌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유나린과 생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거나 수익면에서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굉장히 침착하기 때문에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반격할 때 조금 더 자기 스윙을 뻗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멈칫하는 그런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수비수니까요 초보로 넘기고 있습니다 힘이 조금 부족해서 네트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임팩트 순간이나 수익면에서 조금 더 밀어줘야 되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나갑니다 나 걸렸어요 그 다음 시즌에 돌아올지도 기억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게임 시작 세번째 게임 시작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맞반하십니다만 벗어리 딱죠 아 좋아 반격으로 들어가는 작전 좋습니다 일단은 좀 버텨줘야 김일곱이 날치 윤아린 아 아 아 좋아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났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세번째 게임의 후반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골입니다 뭐 네 두 선수가 이제 망설이면 안되구요 네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이 어 이 어 이것 아 오후 걸렸어요. 내게 유리한 분위기. 바꿔 놔야 되는 우리 영준데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들어가면서 스윙을 완전하게 지금 뻗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치 포인트인데요 나갑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